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첫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첫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650억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6%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여의도에 더현대서울이 매출이 크게 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면세점 사업도 호주로 이뤘습니다. 일단 동대문점 그리고 인천공항점의 면세점이 다시 개장을 하면서 매출이 개선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지난해 가장 부진했던 패션 수요가 다시 한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내놓았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천억원대로 집계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매출도 6천억 원을 뛰어넘으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는 꼬북칩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스낵 부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이상 성장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더불어서 꼬북칩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이상 성장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증권사 측에서는 환율 등의 영향에도 베트남과 러시아에서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번째 뉴스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EM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936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5% 이상 증가한 수치고 역대 분기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나 미디어 부분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미디어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자리 수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1,283%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빈센조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뉴스테이에서 나온 광고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CJEM 측에서는 앞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고 디지털 강화 전략으로 시장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네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삼 퓨어셀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성시 등과 스마트에너지 사업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듀삼 퓨어셀 측에서는 주기기를 공급하고 장기 유지 보수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연료 전지를 활용한 안정적인 클린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친환경 정책의 듀삼 퓨어셀의 연료 전지 수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